오늘은 인물초대석에 김준호 주식계자 시몬테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또 많이 각광받고 계시는데요. 우선 시몬테크 잠깐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몬테크는 2002년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로 벌써 한 13년 되고 기업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기업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생산하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내고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정품이라고 구매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거나 우리 국내 토종 기업이라 하더라도 안에 코어를 열어보면 다 Made in China, Made in Japan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품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연간 한 천만 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내에서. 그럼 사용하고 나와서 버려지면 다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조 단위가 넘는? 네,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문제까지 본다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재처리해가지고 재제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생산하는 데가 국내에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수 제품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금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 보셨겠지만 특허 기술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계 정말 최초 겸 저희 국내에 최초로 특허 받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희가 8월에 녹색 기술로까지 지금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그게 제품화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에 그 기술이 지금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단순히 가격 비교만 가지고 일반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그 제품은 거의 뭐 100%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되어가지고 들어온 수입품이다. 그리고 포장만 사실은 이렇게 포장 박스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은 보시면 안에 열어보시면은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수 저희가 물론 그게 제품이 제재주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난 제품을 갖다가 위주로 저희가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나사 같은 경우에는 100% 새 나사가 붙입니다. 한번 풀어버리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의 우수성은 이미 다국적으로 원제품, 저희가 표현할 때 원제품은 정품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품사들조차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정도. 아, 그 우수성이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큰 하나의 대표적인 상품이고 또 하나 직접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거는 PC하고 모니터입니다. PC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조달층, 나라장터나 이런 쪽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 경쟁 지정 제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만 들어오는데 사실 그 제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데스크탑 PC 한 대를 딱 본체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한 5, 6가지가 사실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삼성, LG 이런 식으로 다 대기업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립 PC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LG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해가지고 저희 제품하고 안에는 부품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차피 다 인정받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열어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PC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가 좀 차별화할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더구나 또 서울시에서 한 400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우수기업으로 별도로 선발을 작년에 열쇠개사 하는데도 저희가 들어갔었고 또 금년도에도 다시 재심사를 했는데도 다시. 어제네요. 어제 또 서울시청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슬러스 보면은 저희가 한 5년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사회적 기업들 초창기죠. 그때 도착한 서울기업들 선발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한 600개 중에서 한 30여 개의 기업을 뽑았는데 그때 저희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희가 물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은 많이 이렇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자체에다가 사회적 가치를 담는 걸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성들이 사실은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시몬테크의 우수성 또 사회성은 또 이미 언론이나 또 국가기관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또 아무래도 이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행정기관이나 또 교육청 또 학교에서는 또 좀 신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입장 또는 이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이제 그걸 완벽하게 한다지만 과연 또 한 번 물음표를 이렇게 짚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술로 또 어떠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 제품을 만드시는지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수다. 100%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00% 단 한 개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전수 검사를 다 합니다. QC 검사를. 그래서 저희가 출시될 때 네, 네, 네. 출시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최종 라인에서 QC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전수 검사. 네, 네, 그렇습니다. 단 한 개도 테스트, 제품 테스트 없이 그냥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아, 천 개 중에 다섯 개 샘플 검사가 아닌가요? 그런,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뭐 우리 그냥 봤을 때 아시겠지만 저기에 인증서 중에 K 마크라든지 다른 걸 떠나가지고 ISO 9000도 가지고 있고 14000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초창기 시절부터 이게 뭐 최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조립 생산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전수 검사로 표시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미 제품 생산한 초창기 당시부터 쭉 해왔던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구매자들이 사용에 제품을 구매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십 수년을 이 기업을 유지를 못하고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달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제품에 저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여러분은 볼 수도 있는 게 저희 제품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조달청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뜹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만점 받는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항목 평가가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거든요. 낱기부터 시작해서 분질 만족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4가지가 다 저희들은 만점으로 나와요. 우와! 수년째. 우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가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지만 저희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윤리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언론 입장에서 더 적극 홍보를 또 보도를 해주겠습니다. 특별히 시몬테크 사회적 기업 또 다른 기업과 물론 대표이사님께서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시겠지만 더불어서 사회적 환원을 추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을 경영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들은 사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고요. 그렇죠. 제 1의 목적이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어떤 일반 기업과의 다른 차별성 같지 않으면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활동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이 추구하는 이슈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로서는 풀어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내지는 관공서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로 미처 풀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등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사업으로 승화를 시키죠. 승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과정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라는 모델로 사업이라는 모델로 그걸 풀어나감으로써 또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하는 그런 패턴이 사회적 기업의 기본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만 보고 쫓아가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 우리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도출을 해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소시킬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취약계층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고용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기업이 존속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게 그게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 시문테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천만 개씩이나 소모되는 그런 토너 카트리지, 패 카트리지가 산업 폐기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에 계속 묻힌다고 태우지도 못합니다. 그게 묻혀요? 네.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욕신이나 이런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분말 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이거 다 썼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열어보면 그 안에 평균 8% 정도의 토너 잔류량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용하기 전에 통화가 아니고 열을 받고 드럼에서 프린터가 인지화가 되고 나면 드럼에 묻었던 걸 브레이드가 닦아서 패턴을 실고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8% 정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거 하나면 우리 오늘 여기 있는 방도 새카맣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입자거든요. 플라스틱 수지성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으면 그 안에 있으면 뭐 소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태워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땅 저희가 폐기물로 해가지고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충전방이나 단순하게 제대로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거나 규모화 된 데가 아닌 데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그냥 그걸 길거리에서 이렇게 먼지 날리듯이 날리고 이렇게 하는 제가 그냥 선택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활용함으로써 자원도 전략을 주시면 될 것 같으면 자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경제적으로 소비자한테는 비싼 정품 가격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의 품질 정품이 중품과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공급을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 뭐 이런 파트는 수비수 같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불량률이 1%대 미만입니다. 1%대요? 네, 그래서.